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의 토요일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내 얼굴을 보십시오 머리를 아주 짧게 이발했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머리를 짧게 깎지 않았었습니다 언젠가도 내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한 적이 있었는데 옆머리를 이렇게 짧게 깎지 않았어요 귀가 반쯤 덮이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게 왜냐면 내 귀가 여러분들 보십시오 내 귀가 위로 뿔쭉 쏟은 당내 귀입니다 내가 귀가 당내 귀예요 그래서 귀가 좀 보기 싫어가지고 항시 머리가 귀에 한 반쯤 덮이게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이제 60 넘어서 멋을 부려봐야 뭘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쓸데없는 얘기고 이번에는 괴변 전성시대 국가 안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즘은 괴변 전성시대입니다 아주 괴변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죠 그냥 괴변도 아니고 아주 화려한 괴변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말자라는 사람을 변호사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말자라면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코날 때만 해도요 그 마을에 말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변호사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게 왜냐면 법정에서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법리 논쟁을 할 때 보면 검사는 자꾸 용의자한테 죄를 증명하려고 그러고 변호사는 검사의 논리에 반박을 해가지고 죄가 없다거나 또는 죄가 있어도 아주 죄가 격리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겁니다 법적인 그런 논쟁을 검사와 변호사가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검사와 변호사가 법적인 공방을 주고받는 말싸움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변호사가 말을 잘한다는 걸 감탄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법정에 재판할 때는 방청석을 일반인들도 들어가서 관람하게 하잖아요 방청석이 있잖아요 그 방청석에 들어가서 관람을 해보면 정말 변호사들이 말을 잘한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하고 변호사가 서로 법리 공방을 하는 거 보면 변호사가 첫 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예로부터 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별명이 변호사에 이렇게 변호사라는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말 잘한다 하면 흔히 변호사는 말을 잘한다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변호사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요즘엔 그 별명이 바뀌어져가지고 말 잘하면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국회의원이야 이렇게 별명을 국회의원이라는 별명을 붙여준답니다 여러분들 그 방송에 나와서 여와 야의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서로 공방을 벌이는 거 보십시오 정말 말 잘하잖아요 여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당에서는 또 그 논리를 반박하고 야당이 반박한 논리를 여당은 또 반박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당 얘기 들어보면 여당이 옳고 야당 얘기 들어보면 야당이 옳다 그거죠 그리고 얼마나 말숨씨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정책을 가지고 입시름을 하고 말싸움을 하는데 여당 얘기를 들어보면 여당이 옳고 야당 얘기를 들어보면 야당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야당 얘기를 들어보면 야당이 옳고 여당 얘기 들어보면 여당이 옳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한다면 여당 아니면 야당 한쪽에서는 궤변을 말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든 여당이든 한쪽은 궤변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당과 야당이 방송에 나와서 열심히 논쟁을 하는 거 보면 이쪽 마을을 들으면 이쪽이 옳고 저쪽 마을을 들으면 저쪽이 옳고 이렇게 들리긴 하지만 분명히 어느 한쪽은 궤변을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정답은 하나입니다 정답은 하나인데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이 옳고 저쪽 얘기 들으면 저쪽이 옳고 그러면 정답이 여러 개라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분명히 궤변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궤변 전성시대라고 난 주제를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아주 궤변을 화려하게 늘어놓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친북 정권이잖아요 특히 남북한 평화에 관해서 논쟁을 벌일 때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서 논쟁을 벌이는 거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주로 어떤 방향으로 얘기를 하냐면 북한과 대화를 하고 북한한테 자꾸 도와주고 이래서 평화를 유지하자 주로 골자가 그런 얘기입니다 골자가 그런데 그래서 여태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여태까지 행해온 행태를 보면 인도적인 지원이네 뭐냐 해가지고 북한 김정은이한테 자꾸만 주려고 합니다 경제협력도 하고 뭘 해서 주려고 합니다 자꾸 주면 어떡할까요? 김정은이가 기분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평화를 김정은이의 기분을 좋게 해가지고 평화를 유지하자 이런 논리가 더불어민주당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 가짜 평화입니다 가짜 평화 그게 바로 궤변이라는 얘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평화가 바로 궤변 논리에 입각한 평화다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김정은이의 심사를 건드리지 말고 김정은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 막말로 얘기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은 김정은이의 기쁨조당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고 자꾸 김정은이한테 인도적인 지원이니 뭐니 자꾸 지원을 해가지고 코로나19가 건성을 하면 백신을 지원하겠다 또 북한의 수해가 나서 식량난이 식량위기가 닥쳐오면 우리가 인도적인 지원으로 쌀을 얼마 지원하겠다 옥수수를 얼마 지원하겠다 비료를 얼마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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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지원을 해가지고 김정은이가 마음이 항시 이렇게 아주 좋아지도록 기분이 좋아지도록 김정은이의 기분을 좋아지도록 해가지고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입니다 평화 전략이죠 이게 어떤 결과냐면 말이죠 이런 겁니다 조공 예전에 우리나라가 조공을 바쳐가지고 명나라니 청나라니 이런 데다 조공을 바쳐가지고 평화를 유지했잖아요 그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조공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들춰보니까 국어사전은 조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종속국이 종주국에게 정기적으로 예물을 바치던 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속국이 종속국이라는 건 노예국가다 이 말이죠 노예국가가 주인되는 국가에게 정기적으로 물건을 상납해서 상납하던 그런 일 그런 일을 조공이라 한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김정은이한테 조공을 바치자 이런 얘기예요 코로나19가 유행하면 우리가 백신 조공을 바치겠다 김정은이가 식량이 부족해서 북한 주민들이 금줄이 나면 우리가 식량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식량 조공을 주겠다 김정은이가 안보적인 문제로다가 심사가 불편해지면 아니 우리는 평화협정을 맺고 종전협정까지 해주겠다 김정은이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은 자꾸 갖다 바치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갖다 바쳐서 김정은에게 기쁨을 줘가지고 평화를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김정은이의 기쁨당이죠 김정은에게 기쁨을 줘가지고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는 그렇게 그것도 평화는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구적이고 장기적인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장 당장 코앞의 평화는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평화는 아니다 그거죠 그게 뭐냐면 가짜 평화입니다 조공을 바쳐가지고 얻는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진짜 평화는 어떤 게 평화일까요 적보다 우리가 월등한 위치에서 월등한 힘을 갖고 적의 우리를 함부로 넘보지 못할 그런 수준의 힘을 가져서 유지되는 평화 그게 진짜 평화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평화는 가짜 평화고 오래 지속될 수 없는 평화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이가 심사가 불편하다 하면 심사가 불편해서 김여정이를 시켜가지고 야 청와대 보고 삶은 소대가리가 잘 있느냐고 욕주기를 해줘 그래서 김여정이 청와대에다 욕을 하는 겁니다 삶은 소대가리가 어떻고 이렇게 욕을 하면 야 이거 김정은 동지가 심기가 불편해졌구나 우리가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해라 그래서 그 다음날 통일부를 시켜가지고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떠듭니다 그리고 김여정이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했잖아요 야 김정은이가 심사가 또 불편해졌구나 그럼 우리는 식량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해라 통일부를 통해서 또 식량을 지원하겠다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심사를 항상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심사가 좀 좋지 않고 기분이 좋지 않다면 아유 김정은 동지 뭐가 부족하십니까 쌀이 부족하십니까 그러면 쌀이 부족하십니까 쌀이 부족해서 심사가 불편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쌀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찬군에서 심기가 불편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백신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평화 이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지금 작금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차기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국민의힘은 말이죠 더불어민주당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집안싸움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싸움에 몰두하는 국민의힘 꼬라지를 보면 차기에도 또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 자꾸 돈을 풀잖아요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 하에 자꾸 국민들한테 현찰로 돈을 줍니다 그게 뭐냐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본 국민들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속셈도 있겠지만 대선에서 돈을 뿌려가지고 대선에서 표를 얻어보자는 그런 속셈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국민이 우리는 대통령을 무작정 비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난한 대통령을 누가 뽑았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뽑은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수준이 그것뿐이 안 되니까 그것뿐이 안 되는 대통령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렇게 김정은이한테 조공을 바치고 김정은이의 기쁨을 줘가지고 김정은이한테 기쁨을 줘가지고 평화를 유지하자 이렇게 어리석은 짓거리 정치를 하는데도 어리석은 정치를 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걸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수준은 고작 이것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게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오 오늘날 아프간 같은 사태가 아프간이 왜 저런 불상사를 만났습니까 아프간 국민이 아프간 국민이 그 수준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치 텔레반이라는 악독한 정치를 또 받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낮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자꾸 김정은이한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어이없는 정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더불어민주당을 찍어주는 거예요 차기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꾸 김정은이 심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도 얘기지만 김정은이를 기쁘게 해서 평화를 유지하겠다 이거는 가짜 평화고 오래 지속될 수 없는 평화입니다 진짜 평화는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참된 평화 영구히 할 수 있는 평화는 뭐냐 우리가 김정은이보다 월등한 힘을 갖는 것 그겁니다 바로 그랬을 때 진정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김정은이가 김정은 동지가 기분이 좋으셨나 나쁘셨나 살펴가지고 아유 김정은 동지가 기분이 상했구만 왜 기분이 상했을까 코로나19가 창고해서 기분이 상했을까 우리가 백신을 지원해 줄 테니까 기분을 좋게 가지십시오 식량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식량을 지원하겠으니까 우울증에 걸리지 마십시오 계속 김정은이의 심기를 살피는 겁니다 참 이거 참 어처구니없는 정당이죠 한 국가의 정당이 한 국가의 정권을 쥔 정당이 이런 식으로 저 차원의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나오는 그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여러분 한심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김정은이 종입니까 김정은이의 심기를 흥시 살피고 눈치를 살펴서 흥시 김정은이한테 기쁨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평화를 유지하겠다 이게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말이죠 궤변 전성시대 안부가 평화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궤변 전성시대